스택 한번 볼게요 스택은 그림 보면은 대충 감이 오실 텐데 겹칠 수 있어요 지금 로우하고 컬럼은 겹치는게 안 됐잖아요 근데 요거는 겹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지 그냥 백백짜리 이미지가 있고 텍스트를 그 위에다가 이렇게 겹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코드를 볼게요 스택 칠드런이 있고요 똑같습니다 그 안에 쭉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걔네들이 다 겹친 겁니다 컬럼은 겹칠 수 없는 그런 위젯들을 담을 수 있는 레이아웃이고 텍은 겹치는 화면을 만들 때 사용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